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이 산업핵심기술 R&D 지원을 위한 협업에 나섭니다. 두 부처는 R&D 과제의 연구수행 전 과정에서 특허전략 수립을 강화하는 시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사업은 산업핵심기술 R&D 가운데 정부출연금 연 10억원 이상의 중대형 과제를 대상으로 산업부 R&D와 특허청의 특허 R&D 연계 전략을 매칭해 선정하고 지원합니다. 총 20개 과제가 선정될 예정이며 산업부는 약 800억원의 R&D 자금을 특허청은 14억원의 IPR&D 전략 컨설팅 비용을 제공할 계획입니다.